눈부신 아침 햇살에 먼이나 걸어볼까 카페에 앉아 책이나 읽어볼까 문득 뜬 네 생각 핸드폰만 뒤적거리다 우연히 언니 전화에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날씨도 좋은데 우리 나가 놀까 손잡고 둘이서 나가 놀까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 데이트할까 문득 뜬 네 생각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건전화에 내가 먼저 건네준 말 날씨도 좋은데 우리 나가 놀까 손잡고 둘이서 나가 놀까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 데이트할까 날씨도 정말 좋은데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도 우릴 도와주네 우리 데이트할까 우리 데이트할까 우리 데이트할까 우리υ squeeze 우리 데이트할까 한글자막 by 한효정